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나요, 가사? 그래요? 제가 이거 열심히 써볼게요. 가사 어떤 감정이고 어떤 노래였으면 좋겠고 생각나는 건 다 적어볼게요, 제가. 완전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토대로 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 나이 처먹고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브루클린에서 랩하고. 브루클린이 뭔가 미국의 상징 같은 느낌인 게 여기에선 난민 노래 부르고 좀 넘어가니까 또 흑인들 동네에서 힙합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지역 그 동네 블록마다 다 다른 그거야.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오늘 약간 민들레처럼 이렇게. 이게 씨가 날라와서 여기에 뭔가 뿌리 내린 것 같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형님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 마이크 테스트 해보면서 불러보실래요? 처음부터요. 네. 지루함 속 당연한 풍경. 잠깐만. 잠깐만. 어우 쑥스러워. 이게 괜찮아? 어때?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형. 괜찮아? 네. 그냥 자신감 있게만 부르면. 자신감 있게?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네. 가볼게요. 지루함 속 당연한 풍경들 어디든 갈 거라고. 그래 나는 떠난다. 새로운 찾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곳. 알 수 없는 땅. 예상 못한. 태어난 김에 떠난다. 내가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찾아. 자. 여기. 여기. 말이 이상한데? 왜 안 붙지? 불렀을 때 안 붙는 부분이 몇 개가 있네? 이게 다른 음율이? 저희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녹음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 파트부터 녹음해볼까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지루함 속 당연한 풍경들 어디든 갈 거라고. 아이씨. 지루함 속 지루함 속 지루함 속. 아아. 아 또 시험 들게 하네. 형. 형. 함 속만. 함 속만 녹음할 거예요. 지대야.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아 오늘 못 갑니다 형님. 아니.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아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만 나면 넘어갈게요. 알았어. 태어난 김에 떠난다. 태어난 김에 떠난다. 태어난 김에 떠난다. 태어난 이게 한 박자예요.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네. 태어난 김에 떠난다. 태어난 김에 떠난다. 이상해.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형 완전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어려우시죠?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떠난다 내가 잊어버렸던 잠시만요 형 그럼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고생하십니다 하나 둘 셋 태어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태어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또 알지 못한 곳 태어난 김에 야 이거 박사가 이상한 거 같아 들어가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상해 아 좀 걱정 잘 될 수 있을까 녹음을 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노래가 나오면 이게 듣기 테시도 있는 거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인식한 거니까 재스판 위로 불이 내린 꽃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오케이 자 앞에서 차근차근 한번 갈게요 수정 태어난 김에 떠난다 태어난 김에 떠난다 어 그렇게 갈게요 김에 떠난다 김에 떠난다 태어난 김에 떠난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찾아서 멜로디를 찾아서 골라 멜로디를 찾아서 예 오!